준비합니다. 사랑 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랑에 사랑 해방의 회불 아래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리스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김건희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국힘 내부에서조차 이제 슬슬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지 이 김건희를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디올백 이 디올버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오던 김건희 리스크가 마침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그런 분석인 거죠. 여기에 오늘 추가적으로 천공이 대통령실 부근에 용산 부근에 호화로운 사무실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주장마저 제기되면서 김건희 리스크는 이제 리스크 수준이 아니라 dangerous 김건희 dangerous로 변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리스크는 어디까지나 위험이죠. 어디 보자면 리스크는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을 리스크라고 합니다만 현실화된 위협을 dangerous라고 하죠. dangerous 바로 지금 dangerous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dangerous 상태가 되어버린 국힘 이제 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국힘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반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이 상황에서는 선거 못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았을까? 사실 진작에 애들 털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자면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거 털지 않고 계속 끌고 왔다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위기를 증폭시켜 왔다는 얘기인데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한들 이 김건희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태도 때문이죠. 김건희 배째라 하는 태도에 윤석열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글쎄 리스크라는 말 자체를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이 리스크를 키웠던 거죠. 자 그 결과 지금 여기저기서 반발이 커져 나옵니다. 이른바 한동훈이 영입했다는 영입 인사들조차 김건희 리스크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 김건희를 쉴드 치기에 바빴던 이수정 교수 역시도 이제는 더 이상 쉴드를 못 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수정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같이 방송도 했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그 양반이 김건희를 그렇게 쉴드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성향상 보수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고 아마 그 남편분이 검사 출신일 거예요. 거기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수구적인 모습을 가졌을 거다. 생각이 그쪽일 거다. 보수 쪽일 거다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가장 싫어하는 인간형이 있죠. 이런 인간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색팔색하는 여성이 혼자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오르게 되면 제일 싫어하는 유행이 하나 생깁니다. 실력이나 성과를 가지고 실력이나 실적을 가지고 자기 지위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지 않고 약간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어떤 자리나 이런 권력을 중간에서 인터셉트해가는 그런 여성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여성분들은 이런 유행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같은 사람은 사실 나름 자기 분야에서는 일가를 이루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실드를 칠까. 이수정 교수 같은 분은요. 옷도 그렇게 명품 이런 거 안 입어요. 되게 수수해요. 아시겠지만 별로 꾸미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명품백 선물을 받은 이런 김건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실드를 친다? 저는 되게 놀랐어요.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수정 교수조차 더 이상의 실드를 포기했더구만요.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이제 더 이상 김건희 리스크 숨긴다고 아니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압박은 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이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치거나 반성할 태도가 없다라는 거죠. 거론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은 마침내 폭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폭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독재정권의 특징은 그래요. 극단적인 상황, 정말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군데, 두 군데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골마 터진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고름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딱지기 같은 걸로는 억눌러 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게임 끝난 거지 뭐. 벌써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그런 상황이다. 사실상 내전 상태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왜? 이제 바로 뭡니까? 공천이거든. 공천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공천. 누가 받아주겠어? 공천 받은 사람이야. 일일이 만보 신난다고 하겠지만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수긍하겠어요? 야, 나 김건희 공천 내가 절대로 못 받아들여. 한동훈이 공천했다고 웃기지 마. 이거 김건희 간 거 다 알아. 라고 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공천에 반발해서 출마하는 사람들 또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번 공격 포인트를 김건희로 잡을 거예요. 벌써 그러기 시작했고. 당장 김경률이 봐. 김경률이. 맨날 김건희 쉴드 치기에 바쁘더니 갑자기 이제는 더해서 태상의 태세 전환에 들어간 거죠. 자, 결국에 이거는 한동훈 역시 쉴드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경률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수정 교수가 정말 본인이 정말 참다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동훈과의 일정한 교감이 없었을까요? 숨어있는 교감이 없었을까요? 없이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결국 뭘 말합니까? 얘들이 한동훈 혹은 윤석열과 척을 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한동훈이 불러들인 사람이야. 이수정 교수도 그렇고 김경률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이 벌써부터 한동훈하고 각을 세운다고? 불가능하죠. 제가 볼 땐 실제로 이 상황의 시작은 한동훈한테 있습니다. 한동훈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죠.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아우 함정이죠 라고 하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아휴 함정은 무슨 함정. 아휴 진짜 얘 정말 나쁜 놈이야. 왜냐 지들은 그렇게 안 하나? 검찰은 함정수사 안 하나? 함정수사 거의 조작수사를 하는 게 검찰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도요 함정수사를 인정을 해요. 어떤 형태의 함정수사다? 일부러 경찰관이 직접 또는 수사관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라고 꼬드기지 않는 이상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꼬드기지 않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함정수사에 대해서 제약을 안 해요. 대표적인 것이 물건 팝니다. 마약수사 같은 거거든요. 마약수사 같은 경우에서 물건 팝니다. 지들만 맞다 나면 얼음 팝니다. 라고 그렇게 글 올리는 거 당연히 함정수사죠. 경찰관이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서 내가 마약을 팔 것처럼 그렇게 허위 게식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함정을 판 거죠. 이 함정 판 거 경찰관이 물건 팝니다. 마약 팝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이게 함정수사인데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요. 그 정도 함정수사는 상관없다라고 인정을 해 준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판례예요. 거기까지는. 직접적으로 야 너 사라. 사라. 이거 사면 내가 깎아줄게. 이렇게 하면 함정수사가 불법이 돼요. 하지만 판 벌려놓고 자 팝니다. 쌉니다. 쌉니다. 오늘 바겐세일. 이 정도 하는 거는요. 함정수사로 문제를 안 삼아요. 즉 검찰도 하는 것이 함정수사인 겁니다. 검찰은 마약수사 그렇게 안 하나? 함정수사 안 하나? 함정수사 하잖아. 근데 마치 안 한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참 못 대쳐먹은 거지.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함정수사로서 살 잘못이 없다고? 아니 누가 받아주세요.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 죽어요. 뭐 이렇게 했나? 가지고 갑니다. 네 오세요. 어우 이런 걸 다 갖다 주세요. 허허허. 그게 뭐 함정이야. 그거는요. 함정 문제가 되는 함정 취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검찰이 마약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낱낱이 한번 까봐요. 판결문에 나왔던 얘기만 한번 쭉 한번 흘러볼까요? 매년 마약 관련 사건 판결문을 돌아보면요. 함정수사와 관련된 판결이 꽤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실제로 함정수사를 인정받는 사례는 10건 중에 1건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건이 어떤 사건이냐. 직접 마약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라고 강요 혹은 설득한 경우. 별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는데 그 꼬들김에 넘어간 경우. 그런 경우에만 함정수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디올백 사건이 그 정도인가? 아니잖아요. 자, 여하튼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당장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은 그래요. 지금 한쪽에서는 김건희 쉴드를 치고 있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또 뭐다?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라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 방침을 또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히려면 여기서 수용하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야지. 거부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든 말든 지들은 지들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신년 기자회견도 결국 못 연다잖아. 뭐 1월달이 연대매 아직 못 열잖아요. 즉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요. 한동훈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대충 때울 길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은 딴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거지. 대충 때울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찾아지지 않을 경우에 자기도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김건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김건희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통제하면 모를까.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김건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건희가 못하겠다. 배째라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충 때우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길을 찾다 보니까 아까처럼 김경률이나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들이 쉴드를 도저히 못 쳐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습은 경우에 따라서 한동훈이 윤석열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써 그것이 바로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내전 상황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국힘당 내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하태경이 대놓고 명품백 논란을 직접 사과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태경 지역구 뺏기더니 이제 용감해졌어요. 자, 실제로 하태경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온다는 그런 보도도 잇따르고 있죠. 그리고 이현주 같은 사람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탈당의 명분으로 김건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반발이 빗발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이게 사과 발언인지 어쨌든 발언은 이런 내부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 그런 것 정도로는 절대로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심각하다라는 주장이 벌써 빗발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거는 국힘당의 내전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현재까지 나오는 모습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오는 모습은 내전 양상을 그대로 나타나고 냈다 냈다기보다 내전 양상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김경률도 그렇고 하태경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도 그렇고 내부 불만을 가라앉히려고 그래. 저기 비대위원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린 조금 기다려볼까? 이런 효과를 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기서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것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탈당하는 사람들 국힘당을 탈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문제삼고 있고 그걸 명분으로 삼게 될 겁니다. 벌써 그러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런 양상이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몇 사람 동원해가지고 마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벌써 시작이 됐고 앞으로 점점 문제가 커질 거예요. 김건희 리스크 아니 김건희 던저러스는 탈당과 공천 반발의 명분이 될 겁니다. 앞으로 공천 못 받은 사람 야 김건희가 나를 제꼈다 라고 할걸? 내가 김건희한테 밑보이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김건희한테 가서 엎어지고 명품백을 받치고 이래야 되는데 야 그걸 못하는 바람에 내가 우리 마누라가 그런 걸 못해요. 내가 그런 걸 못해. 아부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공천 탈당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제가 국회의원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대책이 있을까요? 한동훈이? 없지. 한동훈은 깐족거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책이 없을걸요. 당장 김용남 의원 것만 보세요. 막을 수 있나? 이연주 보세요. 못 막죠? 깐족거림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연주나 김용남 의원에 대해서 회유가 아니라 깐족거림으로 대할 경우에 진짜 긁어 부스럼되는 거겠죠. 바로 이것이 국힘당 내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김건희 실드를 좀 쳐주긴 해야 되겠고 그게 자기가 국힘당의 비대위원이 된 이유인데 그런데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리 봐도 지도 윤석열도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지금 도무지 김건희는 물러설 기미가 없어. 아 미치겠네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치는 상황을 계속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지금 국힘당 내부의 상황인 거죠. 지금 탈당이나 공천 반발의 명분으로 김건희를 거론할 때 이에 대해서 반박한 명분이나 논리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누라가 김건희한테 명품백을 바쳤더라면 저는 아마 공천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아부를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어떤 국힘당 의원이 목 놓아 외친다면 그 주장을 반박할 만한 명분이나 논리가 국힘당 아니 한동안 안 돼 있을까요? 없지. 그렇게 된다면 내전은 본격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런 반발이 그런 저항이 먹혀들기 시작한다는 걸 아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걸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들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물고 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을 은폐축소 아니 조작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써먹은 게 가장 유력하게 써먹을 걸로 보이는 것이 송영길 전 대표권이죠. 송영길 대표가 돈을 받았네 어쩌느냐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할 겁니다. 쉽지가 않겠지. 왜?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거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딸 문제가 터졌죠.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였습니까? 한동훈 딸은 제2의 김건희냐였죠. 한동훈 입장에서도 김건희를 털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 되게 소극적이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김경률이나 이수정 교수의 발언이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